진짜 좋은 곳 폴리스코 얘도 하나 골라줘 너도 골라 잘 타고 왔어 언제 왔어? 지금 왔어 다 왔어 금방 따라왔네 지현이 소정이 보고 알았다 안 쉴 수가 없어 또 맛있는 것도 받아야 되니까 레고인데 조치네 그러면 하담이 책임지고 내게 고르고 있어 소정이꺼 내가 사올게 소정이꺼 여기 떨어졌어 옆에 베스파 있지? 어 같이 가면 되지 하담이는 얘가 있어 바로 차 타고 나가야 돼 같이 가 과일 조금 사고 하담이 쪼고 가려놨어 하담이 쪼고 가려놨어 하담이 쪼고 가려놨어 하담이 얘 갔어 너 골랐어? 어 얘 얘도 좋아하는데 야 입에 빤다 얘 입 빨아 네 안돼요 너가 다 못해 뺏겼어 소시지만 너무 짠데? 큰 거 골라 큰 거 얘네들이 안 사고니까 그거 안 사고 저건 나 왜 그랬어? 고기 확실하게 하담이